대전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90명의 인적사항을 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.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. 이번 명단 공개 중 법인의 체납 규모는 125억 원으로 공개 대상 전체 체납액의 66%를 차지하고 최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17억 원,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